자 오늘은 동해를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동해 내려와서 집 근처에 있는 허브들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요 나무는 남천 이라 그러고 화초로 많이 씁니다 빨간 열매가 좀 이색적 이기도 하죠 요거는 꽃범의 꼬리라는 그런 식물이고 늦 여름에 이제 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꽈리 입니다 꽈리 네 열어서 열매를 딱 씹으면 꽉 한다고 해서 예전에 이 소리를 듣고 뭐 호랑이가 도망간다 뭐 이런 소리도 있었죠 또 집 근처에 또 수국이 이렇게 피어 났습니다 이제 겨울 이제 다가가니까 이제 다 죽을 거고 주변에는 이렇게 부지깽이가 많이 피어 있는데 국학과 입니다 네 근데 요게 또 잘 자라서 주변에 조경할 때 좀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다 집 근처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감나무 가을이니까 감이 이제 많이 열렸죠 음 자 여기는 이제 소나무 밭 아래에 맥문동 이라는 이제 또 요게인데 뿌리를 또 약재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런거 이제 함부로 이제 저기 뭐야 어 산에 가서 맛있겠다 그러서 먹으면 클라이 배틀라 요 뭐 오시면 안 되요 자 그럼 맥문동 밭이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래서 참 소나무랑 잘 어울리는 조경 이 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이제 백합 나무 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고깃집 가서 많이 먹는 참나물 참나물 맛이 있고 참나물이 엄청 많이 자라죠 이건 굉장히 어 참나물은 지금 호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취나물 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에요 취나물 네 아까 참나물 하고도 네 우리가 좀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제 가을에 꼽히고 이제 져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조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살아 잘 하겠죠 자 여기 옆에는 또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먹어 어 고사리 이제 순이 좀 올라올 때 이렇게 먹는 거고 이렇게 크면 이제 저희가 못 먹지만 또 이거 조경력으로 또 많이 쓰긴 합니다 호주에 있는 고사리는 보셨죠 거의 사람 키만한 고사리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고 있다는 거에요 자 그리고 소나무 밑에 보면 어성초라고 있는데 풀에서 그런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어성초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약재로 쓰는 건데 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네요 그냥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막 날려 널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차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그 녹차 아시죠 중간에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이제 보통 이제 새순을 따가지고 녹차를 많이 만들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여기 와서 이제 따가지고 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이제 어머니께서 또 여기 아로니아 나무를 좀 이렇게 많이 심으셨습니다 아로니아 아시죠 옛날에 건강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블랙베리 계열의 그런 이제 베리나무인데 요렇게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여름때 와서 따먹어 보겠습니다 집 옆에 있는 지금 쌀농사 조 이제 어 요 밭인데요 논인데 이제 수사 어 수확이 다 끝나고 아직도 날이 이제 좀 따뜻하다 보니까 저렇게 벼가 다시 자라고 저렇게 나달이 벌써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온 이상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2모작 3모작 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너무 세다 보니까 1모작 밖에 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미 이렇게 나달이 열릴 정도면 야 이거 기온이 많이 변했구나 벌써 이제 11월 초인데 벌써 논이 뭐 봄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풍경입니다 또 이제 저희 뒷마당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참나무를 쭉 갖다 놓으시고 표고버섯을 이제 길러 보시겠다고 이제 또 이제 용을 사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열렸었어요 많이 멸리고 따먹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 몇 개가 표고버섯이 열린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요 구명에 이제 폭 표고버섯 네 종균을 이제 조금 이제 담아 놓고 기다립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또 자란 또 표고버섯이 있는데 요런거 이제 따서 근데 이제 좀 말려서 또 이제 드시는 거에요 너무 신기하죠 뒷마당에 또 이제 저희가 샤인머스켓을 또 이제 한국 기르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좀 요즘에 또 비싸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기르고 하시는데 덩꿀채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와 있고 이제 또 한번 나중에 주렁주렁 매달릴 때 한번 또 따 먹어 보러 보겠습니다 또 뒷마당에 보면 이렇게 쪽파를 이제 심고 계시는데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 빼고 1년 내내 이렇게 기르셔 가지고 뒷마당에서 이렇게 쪽파를 심어서 이제 쌈에다가 고기에다가 드시겠죠 자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에요 이거 할련화 할련화는 굉장히 비싸죠 호주에서 지금 뭐 파인다이닝에 일하신 분들은 물론 보셨었겠지만 이 할련화는 굉장히 비싼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막키우고 계세요 막키우고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죠 뒷마당에 보면 이렇게 애플민트가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애플민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 애플민트 이렇게 좀 키우기 쉬운 또 허브들이 있다는 거 또 애플민트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서 이제 그 디저트 데코레이션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잘 놔둬도 잘 자라는 거 이런 허브들은 뭐 화분에다가 키워서 좀 푸드코스트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 있겠죠 음 정말 예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꽃이 이제 한 몇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히비스커스 꽃이 있습니다 히비스커스는 요 때 요 정도에 따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비스커스 차라고 검색하시면 있을 거고 히비스커스 이제 열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먹는 건 아니고 네 요렇게 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뭐 좀 키워가지고 또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 히비스커스 꽃을 또 기르게 되는 거겠죠 뒤에 또 이제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에는 이제 보리수가 열리겠죠 네 보리수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진 그런 이제 식물이고 열매구 네 요것도 차로 또 우려서 또 먹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오가피 나무가 있습니다 뭐 오가피라 그러면 많이 들어 보셨을 건데 또 뭐야 오가피가 뭐 뭐에는 좋아요 맞죠 뭐에는 좋긴 한데 뭐에는 좋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가피 나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봄나물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고 하는 드릅나무 있잖아요 네 드릅나무 입니다 저 가지 끝에서 드릅이 자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렇게 뒤에 보시면 드릅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예요 네 나무 순을 잘라서 우리가 드릅을 먹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봄에 쭉 올라옵니다 네 푸르프타가 올라올 때 그걸 똑 떼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옆에 보니까 돛나물이 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빨리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샐러드 할 때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마 호주의 파인 라이닝에서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그러니까 요러 정도 따가지고 샐러드에 올려서 먹는다 데코레이션으로 쓴다 그럼 너무 예쁠 것 같죠 어 난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돈나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우리 강아지들 안녕 안녕 우리 식업으로 응 시골 잡종 저 어머니께서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연 밭을 만들어 가지고 연을 좀 많이 따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연잎 해가지고 연잎 밥을 또 연잎 안에다가 이제 잡곡밥을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연잎 밥을 많이 만들어 주시곤 하는데 이거 킬때 진짜 어려워요 여기가 다 이제 뻘이라서 딱 들어가면 이제 거의 허리춤까지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연잎이 쫙 피면 꽃하고 피면 정말 장관인데 나중에 한번 또 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는 집 뒤에서는 이제 호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호박 이제 호박을 이제 계량해 가지고 만든거죠 네 단호박이고 단호박, 단호박죽 먹으면 맛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 뒤에서 산에서 어머니께서 또 도토리를 또 많이 캐오셨습니다 아마 도토리 묵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에요 네 이제 가을에 대표적인 냄새나는거 은행 은행 이렇게 말려가지고 중간에 씨앗 안에 있는 알맹이 빼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참 맥주한재로 괜찮아죠 네 이제 많이 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고추가 위로 올라가서 큰다 땅을 보고 크지 않는다 대부분 매운겁니다 네 월남고추가 바다가 이제 좀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여러분도 얼마만큼 매운지는 아실 거에요 맞죠 네 자 오늘은 강원도 동해 본가에 내려와서 네 동해 시골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 동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체험마을 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나 가을 뭐 이렇게 겨울에 오셔가지고 동해에 체험마을에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뭐 계곡부터 시작해서 뭐 블루베리 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 여러분들을 시골에 네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 있으시면 네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정치에 여러분들 바베큐 장소도 여기 있으니까 바베큐도 해보시고 산에도 올라가 보시고 계곡에서 민물새우도 잡고 민물고기도 잡으시면서 그런 하루를 보내시고 요리사분들도 시골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아마 많은 재료들을 접하실 거고 다양한 생각도 나실 거고 여러 공부도 되실 거니까 가끔 여러분들 도시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시골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시골에 향수를 좀 느끼시고 또 그 지역에 나는 그런 나물들이나 그런 지역에서 나는 그런 재료들을 또 접해 보시면 또 굉장히 또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